혈관이 망가지기 시작하면서 급격하게 증가한 체중은 1년 만에 무려 30kg 가까이 늘었다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이 불과했습니다. 생사를 오고 가는 여러 번의 큰 위기를 겪었다는 클라우디아. 제가 뵈고 가기 위해져요. 뵌 microbiome, 이 뵈는 moderator. 관계자들이 이렇게 손질한 것 같은 경우가 늘었다고요. 까지 힘들지抵 세계에 그니까 Roma 하고 저의 성대를 이끌어 Adjustment, 특히 제 딸아 부모님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오랫동안 길디뎌진 입맛부터 바꾸기 시작했죠. 직업상 출장과 야근이 잦아 먹기 간편한 면 요리를 선호했지만 지금은 자연식 재료들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평소 혈관 건강식으로 즐겨 먹는다는 이탈리아식 도미찜입니다. 당뇨를 시작으로 심근경색까지 혈관질환의 씨앗이 된 탄수화물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꾸준히 섭취하고 있다는데요. 이탈리아인들이 수산물 섭취를 중요하게 생각한 건 14세기 르네상스 시대부터입니다. 당시 90세까지 장수하며 건강한 삶을 살았던 천재의 화가 미켈란젤로. 그의 식단에는 항상 청어, 멸치 등 생선들이 포함돼 있었죠. 이후 이탈리아인들의 식단에는 지금까지 수산물이 빠지지 않고 오른다는데요. 연간 수산물 섭취량이 면보다 훨씬 많을 정도로 이탈리아 대표 건강식으로 자리를 잡았죠. 그녀 역시 혈관질환에서 벗어나기 위해 오랜 전통 식단으로 바꾸면서 체내의 나쁜 지방을 빼기 위해 좋은 지방산 섭취에 집중했는데요. 특히 대사질환이 심혈관질환으로 이어지면서 각별한 관리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꾸준히 섭취하면서 서서히 크고 작은 변화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죠. 혈관질환이 회복되면서 무려 39kg 감량까지 성공한 클라우디아 당시 심각했던 혈관 건강도 정상 범위로 회복됐습니다.